먹어볼게요 옐로우, 노란색 특집, 국수젤리, 금교의 골드바, 우주젤리, 노달젤리, 틱톡젤리, 먹방. 오케이. 정신없는 아이스크림이였어요. 마요네즈 다음은 먹기 좋은 먹기 너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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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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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색총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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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과장 면은 한 αν concerne다 소스 치즈 랩 치즈 반죽 마요네즈 고춧가루 고추냉이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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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더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